게임 이름은 한글이 안 적혀요 원작적 게임이라고 한글 적혀니 왜 안돼 이렇게 적어주면 결국에는 이게 다 되돌아오는 거니까 이 게임 이름을 좀 정렬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과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abc 순이라든지 아니면 플레이어 순이라든지 검색 자체가 의미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조건 지정된 방 이름으로 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검색을 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정성 및 기능 인기적 될 줄 아는데 한 며칠 만에 수정이 다 되네요 이렇게 된 상태면 아 얘도 안되네 결국 안되는 거네요 똑같아 게임 플레이는 아 근데 왜 이렇게 렉이 걸린 느낌이지 어버기인데 아 왜 이렇게 안정감 있지 이걸로 이제 G키 눌렀을 때 그 버버기임이랑 튕김향상은 없어졌어요 이게 왜 신호등이야 신호등 뭐야 이거 이거 봐봐 형님 이거 봐봐요 모빌 알록달록해 진짜 뭔가 센 애라는 걸 알겠는데 이렇게 나올 거면 좀 웃기다 아 맞다 확인해볼 게 또 있구나 게임 진행에 진짜 불편하던 상황 중에 하나였던 액트2의 그 큐브워드 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 그 미니맵이 진짜 불편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좀 이따 테스트 해보러 가봐야겠네 스탈러는 던전이 저 북쪽에 있나봐요 여깄다 지도가 어떻게 될지 봅시다 뭔가 슬픈 소식인데 입구가 안 보여 핑크 패치할 거면 이것도 좀 바꾸지 여전히 안 뜨죠 그쵸 없어 일단 랩업이 목적이니까 거기에 잡아도 그냥 다같이 잡고 간 것 같아요 그냥 다같이 잡고 간 것 같아요 그냥 다같이 잡고 간 것 같아요 포션을 좀 가지고 싶은데요 아 예 언제든지 오세요 괜찮습니다 울루는 있어요 있어요 어차피 이거 쌓아놨자 내일 하루가 마지막 날이에요 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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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안죽어? 아 얘가 걘가보다 여기 몹중에 안죽는 몹이 있대요 인기가 많아 안죽는 몹이여가지고 연예인 만났어 저도 저거 찾아보려고 하다가 못찾았었는데 여기 있네 얘가 못대 무의식적으로 클릭해보였어 이런 순발력이 돼야되요 노안색깔 보이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먹어야되 그만한도가 있으니깐 되나? 옵션이 너무 좋은거 아니에요 이거? ㅋㅋㅋㅋㅋ 안나왔고 안나왔고 아 여기 손 떨려 너무 비싸가지고 안나왔고 일단 소켓이 달려있는 것부터가 어우 금방 불... 한 번에 갈까요? 한 번에? 하나 둘 셋 넷 다 아우 여기서 딱 끊기네 이번엔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뭐 파란색 아니고 좀 딴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달리기 걷기 속도 나왔고 마법 피해 감속 냉기 맥찬 30퍼 운의 띠간 골드는 아닌데 맥찬 30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흠흠 색깔이 좀 틀린데? 아... 어 이거 좀 빨갛다 이거 생명력이야 얼음 장렬 얼음 장렬 아... 안나왔어 안나왔어 너무 안나온다 레오가 이제 좀 풀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 할 때 같이 해야 재밌어요 이런 게임은 사람 많은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게임은 같이 해야 재밌는 것 같아요 타임머신 잠시 하차 흐흐흐흫 시간 진짜 빨리 가요 이거 하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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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대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